안녕하세요 채룹이에요 오늘은 신상 슈에무라 메종키친의 카몰 립스틱 준비했어요 국내 셀럽들의 입패션 브랜드 메종키친에와 립스틱 맛집 슈에무라 콜라볼 립 발색 보여드릴게요 밀리터리 룩을 연상시키는 유니크한 립스틱 케이스에 비해 립 색상은 무난해서 게일리 립으로 좋아요 먼저 보여드릴 컬러는 슈에무라 레드립 알디 161 부드럽게 발리고 주름에 끼지 않는 매트 다홍 레드 컬러에요 매트 다홍 레드 립스틱 좋아하신다면 161 추천드려요 마뜨 161이 웜 레드라면 알디 163은 쿨 레드에요 루비오와 비슷한 느낌인데 맥이 건조해서 촉촉한 쿨톤 매트 립 찾으신다면 163 추천드려요 오렌지에 코랄이 한 방울 뚝 들어가서 퍼스널 컬러 본부립으로 딱이에요 알디 144가 찰떡같이 어울리는 입님들 575로 모이세요 헐 대박 역대급 말린 장미립이에요 신규 컬러로 메종키친의 립 중 가장 인기 색상입니다 장미립 중 슈에무라 PK383이 제일 예뻤어요 카모 백 보내주셨는데 디자인이 힙해요 무튼 오늘 립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 안녕